안녕하세요. 5학년 영어단어 요것만 알고 가자의 장소 주제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영어단어와 뜻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hospital 병원 fire station 소방서 fire station 소방서 post office 우체국 post office 우체국 police station 경찰서 police station 경찰서 museum 박물관 museum 박물관 library 도서관 library 도서관 school 학교 school 학교 park 공원 park 공원 bank 은행 bank 은행 bank 은행 restaurant 식당 식당 restaurant 식당 2단계 영어 스펠링을 읽고 뜻을 말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ospital 병원 hospital 병원 hospital 병원 공원 구역원 소방서 Post Office Police Station 경찰서 Museum 화물관 Library 도서관 도서관 학교 공원 공원 은행 레스토란트 식당 3단계 그림을 보고 영어 단어와 뜻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병원 우체국 병원 경찰서 뮤지엄 박물관 도서관 학교 공원 bank 은행 restaurant 식당 이상으로 장소 주제 단어 학습이 끝났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영상을 다시 듣고 공부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